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첫 번째 강의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육조단경 강의 안내하는 영상에서 육조단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종단인 조계종이 조계라고 쓴 이유도 육조스님이 법을 펴시던 그런 지역의 이름을 따와서 조계종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했죠 이 육조단경이야말로 지금 어찌 보면 한국불교의 많은 종단들이 선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종단들이 어떤 소위 경전으로 육조단경을 쓰고 있을 정도로 한국불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경전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야말로 참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 그것을 이제 좀 방편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달까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 선불교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놀라운 선불교가 조금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육조스님의 육조단경을 비롯한 이제 초기선 완전 그 초기죠 이때만 해도 선을 조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풀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게 풀어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자상하게 풀어줬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법은 말로 언어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잘 알아듣는 장점이자 단점이 생겨요 장점은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인데요 단점은 이걸 알아듣기 시작해서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선의 본뜻 낙처, 귀결점, 선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진실에 가닫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자상하게 선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마조부터 시작해서 임제, 조주, 황벽 이런 스님들은 두 가지를 아울러 쓰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선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명 없이 곧바로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고 이것이 법이다 하는 방식으로 직진심 곧바로 법을 드러내 보이는 두 가지 방편을 아울러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그동안 선불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육조스님이 이제 쉽게 말해 원료의 조사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조스님의 제자, 그 밑에 제자, 또 그 밑에 제자 한 3대, 4대, 5대, 6대까지 넘어가는 제자들이 상당히 걸출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임제 스님이 딱 나타나면서부터 임제 스님이 이후에 어떤 다양한 우리가 오가칠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종단들이 주요 종단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임제 스님의 가풍이 그 이후부터는 임제종이라고 할 만큼 이 남종선, 선의 어떤 이름을 임제종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조교종을 비롯한 다양한 선의 종단들이 임제종의 후예들이라고 할 만큼 임제 스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제 스님 때부터는 덕산 방 임제 할 하듯이 임제 스님은 법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소리를 뻑 질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법을 보여줬단 말이죠 즉 선에서는 두 가지 방법 아닌 방법이 자상하게 풀어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제종이다 보니까 선을 곧바로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이런 방법 아닌 방법 사실은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말을 덜 쓰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이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발심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발심이 제대로 된 근기가 높은 수행자에게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이 한국 불교 전통처럼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큰 스님들께서 주요 큰 사찰의 조실스님 방장스님들께서 한 번씩 법문을 하시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법상에 올라가서는 죽비 세 번 땅땅땅 치고 딱 드러내 보이고는 알겠는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모르겠더라고요 알겠는가 하는데 뭐 뜰앞에 잔나무라고 하고 옛날 중국에 있었던 그런 스승과 제자 간에 법 거량에 대한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자상하게 풀어주는 걸 없이 그냥 곧바로 드러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훌륭한 방법 아닌 방법이다라는 것이 당연히 수긍이 가지만 그 당시 제가 어리석었다 보니까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욕을 했었거든요 한국 불교는 이래서 안 된다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벽이 높았던 거죠 한국 불교 선불교는 너무 벽이 높아서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여기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가까이 가기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이 초기 선불교는 그나마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좋은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육조스님도 여기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600년, 700년 요쯤이라고 나와요 당나라 그 당시인데 600년경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800년, 900년까지도 이제 선에 활발한 육조스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깨달음을 얻고 견성하고 보임을 원만하게 갖춘 그런 안목 있는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200년쯤 넘어가면서 그런 제자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그 당시는 신기하게도 중국도 호국불교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막 도지사, 무슨 시장, 군수 같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정도의 사회의 높은 지도층 이런 층에서 이 선불교를 공부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쉽게 말해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불교를 너도나도 공부하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요즘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계셔도 그 스님을 한 번 찾아가서 본문을 들으려면 중국 땅떠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기도지사가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가 저기 저 동두천이나 포천에 있는 큰 스님을 찾아뵙고 본문을 들으려면 지금은 여기는 땅이 좁으니까 그나마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단 말이지 예를 들면 도가 그런데 저 제주도 같은 그 먼 곳에 가서 본문을 듣고 와야 되는데 말 타고 마차 타고 그 스님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서장을 쓴 가나선을 창시했다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대해스님 대해스님과 그런 어떤 제자들 그런 어떤 일반인들 제자들 혹은 이제 스님들도 일부 있고 그런 분들 사이에 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를 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그 가나선을 드러내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해스님께서 이 조사선이란 선의 활발한 기치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방법론화 시킨 거예요 사실은 수행은 방법론화 되어버리면 구조화 되어버리면 그거는 위험한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자상하게 방법을 설명해 줘버리면 이건 방법 아닌 방법인데 방법을 딱 설명해 줘버리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아져요 방법에 머물기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해스님이 이 가나선을 방법은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 주의할 점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고 열 가지 주의할 점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가나선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주의할 점 열 가지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선이 막 연불선이나 유교나 이런 다양한 명상 수행법 기도 수행법 이런 것과 막 접목되면서 막 밀고 밀어붙이는 수행 수행법화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선의 본래적인 그 무의법인 갈고 닦을 필요 없는 그 선의 본래적인 기능을 잃게 된달까요 많이 퇴색되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나선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하고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선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종단에도 이렇게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계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종단 아닙니까 그러면 육조 스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육조 스님이 가르치는 이 일이로 돌아와야 되지 그 이후에 오염된 불교를 과감하게 씻어내고 이 본뜻이 담긴 육조 조주 마조 황벽 그 당시에 초기 선불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요즘에 많이들 계세요 물론 그렇게 주장해서 또 일부는 욕을 잡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거는 뭐 이제 종단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석가원의 부처님의 본 경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육조 스님의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이 참뜻인 이 본뜻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딴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염되어 가지고 다양한 수행법이 만들어진 그걸 따르지 말고 부처님과 육조 스님이 직접 얘기했던 이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조당경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앉아라 뭐 이런 얘기 절해라 수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금강경 아함경니까요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야심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전들이 소위 경전들이에요 종단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우린 대승불교권이다 보니까 대승불교 소위 경전들이에요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당경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오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엄밀히 말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절에서 하는 기도나 명상이나 연불, 독경, 좌선 수행법을 쌍깡그리 다 무시하자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또 완전히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초기 선불교의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수행하는 건 다 어리석은 놈들이다 욕을 써가면서 지옥에 나갈 어리석은 놈들이 수행하고 앉아있다 어리석은 것들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른 중도적인 바른 안목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람이래 바른 수행의 안목을 갖추게 되면 연불도 독경도 좌선도 명상도 하다못해 길을 걷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하루하루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부 아닌 게 없고 중도 아닌 게 없고 수행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기도 연불 독경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른 안목이 없는 채로 바른 중심이 없고 뭐가 공부인지 뭐가 수행인지에 대한 중도적인 불의 중도에 바른 안목이 없는 채로 불지견이 없는 채로 그냥 맹목적인 수행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신도인들이 그러시잖아요 스님 저는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여쭤보면 스님 저는 한 40년 다녔습니다 뭐 하셨어요? 여쭤보면 저는 막 기도 안 해본 기도가 없고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제가 오대산 가고 설악산 봉정암 가고 또 남해보리암 가고 유명하다는 기도처 수행처 다 다니면서 철야정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고 무릎이 나가도록 절도 많이 해봤고 금강경 독성에 능엄주 독성에 광명진원에 다라니 독성에 안 해본 수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는 방편의 수행이구나 기도구나 해서 나는 진짜 공부는 참선이구나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선방에 방부를 들여서 참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불자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남방으로 떠나서 태국 미얀마로 떠나서 수행처에서 막 몇 년을 살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만난 많은 분들 30년 40년 공부했다는 분들 만나보면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걸 가져와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없어요 없는 분들이 많다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거는 신도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서 30년 동안 안 걸을 했다 20년 동안 안 걸을 했다 하는 스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답을 낸 사람이 없다 나만 답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선방에서 뭔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소식이라도 들려와야 나도 저분도 되니까 나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그런 게 없다 하면서 좌절감 절망감에 빠져 있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매도 불구하고 왜 의문을 갖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 앞으로 30년을 더 해본들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처음 육주당경을 다시금 보면서 딱 하나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 이게 불교화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불교에 대한 모든 견해들 전부 내려놨습니다 제로에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공부하지 말고 초기 선불교와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만을 보고 공부하자 딱 그 원칙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왜 이 진실을 불교계에서는 거부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방편들 기복들 전통들 기도들 이런 그 이후에 깨달음이 오염 없어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에 우리는 이렇게 혈안되어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발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깨달은 선을 봤을 때 그래요 한 600년에서 한 1200년 가까이까지 깨달은 도인들의 시대라고 할 만큼 깨달은 도인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 그 도인들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러분 그 뭐 8만 4천 아니면 뭐 무슨 공안이 뭐 1600 공안이니 무슨 막 엄청 많다르잖아요 선사스님들이 깨달은 사연들 이걸 기현이라 그래요 깨닫게 된 기현들 난 여기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경전만큼 개수가 많은데 그걸 다 읽어보면요 거기에 참선하다가 깨달았다 염불하다가 깨달았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수행하다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온다니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100% 다 본 건 아니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다 어떻게 하다 깨달았느냐 언하데오라고 그래요 언하데오 마조 어록에 언하데오 이렇게 나와요 언하 즉 스승의 법문을 듣다가 법문 듣다가 그 말 끝에 깨달았다 이게 깨달음의 전통이었어요 석가문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당시 아함경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계속 제자들한테 안 자라 안 자라 명상해라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건 그냥 그게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얘기했어요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 삼매를 증득하는 걸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긴 있다 근데 그것을 전혀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다 삼매를 통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부처님 스스로가 출가하자마자 선정주의, 요가, 수행 명상을 통해 삼매를 증득하는 수행단체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최고의 명상 삼매를 증득했는데 그건 진짜 법이 아니다라고 깨닫고는 바로, 바로 버렸죠 그리고 다른 걸 찾아 나섰어요 부처님의 생애가 그것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불교에서는 뭐만 했어요? 수행불교에요 지금은 깨달음이 활발했던 시대에는 수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다기보다는 무엇이 수행이었느냐 이런 수행법에 천착하는 이런 불교가 아니었고요 어떤 수행이 있었느냐 진짜 수행이 있었어요 어떤 수행? 중도 수행 석거물이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법을 가르쳐서 그것만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이제 사념처라고 해서 신수심법을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어떤 방법 아닌 방법을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선의 전통, 요가의 전통이 인도에서는 바라문교뿐 아니라 그 오래전 아주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어떤 요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걸 수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윗바사나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윗바사나의 본뜻은 그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그런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이에요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 진짜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진짜 윗바사나는 그런데 지금 남방불교에서 일부 어떤 스님들은 그러시죠 우리 강의하고 하는 스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윗바사나 그거는 아주 심하게 욕하는 스님도 계세요 그거는 수행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스님들의 그 말도 제가 일부 일리 있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처님 당시부터 하던 윗바사나가 그대로 이어온 게 아니라 근래에 근래에 특정한 스승들을 중심으로 그 스승들이 창안에 낸 윗바사나의 독창적인 방식들 이런 다양한 윗바사나 전통에 따라서 이 전통에서는 호흡관을 중심으로 한다 또 이 전통에서는 나름대로의 특정한 그 스님이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목이 열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요즘 들어 쉽게 말해 만들어진 유의 조작이 가미된 윗바사나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걔 중에는 바른 안목으로 깨달으신 윗바사나 스승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분들의 법을 보면 야 이분은 윗바사나를 설하는 스승이지만 야 이게 선사구나 정말 선사 스님들의 안목과 정말 다르지 않은 그런 또 윗바사나의 스승도 일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모든 윗바사나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비슷한데 아닌 것과 진짜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은 뭐냐면요 석과 어머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중도의 법으로서 수행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행법에 천착해서 거기 사람을 묶어 놓도록 만들고 있느냐 그게 정법과 사법을 가늠하는 어떤 분기점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회비를 구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회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최고의 법이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 법이야 이게 내가 말하는 수행법이야 이게 최고야 이렇게 내세워서 나를 따르라 이 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뭔가를 딱 쥐도록 만드는 스승은 사회비에 가깝기 쉽습니다 불교도 그러잖아요 불교 안 그럽니다 불교에서 그런 것처럼 느낀다면 그 스승은 불교의 바른 스승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불교는 입파자재라는 말이 있어요 세웠다가 파 깨뜨릴 파 세울 설립자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해서 막 여기만 묶어두게 하려고 하고 신도님들도 우리 절에만 묶어두게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불교 공부는 법을 찾아 떠나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공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하산하라고 하잖아요 묶어두려고 하지 않는 게 불교 핵심이에요 근데 자기 수행법을 내세우고 불교의 모든 교리는 내세우고자 하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깨뜨리고자 하는 것을 교리화 시킨 거예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임시로 썼다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뗏목과 같다라고 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필요해요 달을 보는데 임시로 달을 보기 위한 이정표로 잠깐 필요하고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달을 볼 수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 교리 이런 것들은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된다 서양 종교에서 보면 문자주의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종교의 성전은 문자 그대로 일획도 거짓이었고 완전한 순진무결한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타종교의 어떤 종교학자들도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설들이 있거든요 불교는 이건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갖다가 태우는 스님들이 계실 뿐 아니라 겨울에 춥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목불, 부처님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도끼로 쪼개서, 도끼질을 해서 뜨뜻하게 태워가지고 이런 스님들이 오히려 찬탄을 받잖아요 상을 깨뜨리는 줄 아는 제대로 된 수행자구나 부처라는 상을 내세우는 사람은 수행이라는 상에 갇혀있는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이게 불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육조스님이나 석가원의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닌 제3의 다른 저만의 어떤 수행법을 딱 가져와서는 이것만 저를 따르십시오 하고 간다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이제 저뿐 아니라 지금 이 뭐랄까 초기 석가원의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초기에 활활 발발했던 그 깨달음에 활발했던 그런 초기 선불교로 돌아가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본인의 본인 거 하면 되고 제가 그냥 좀 한스러워서 이런 말을 잠깐 했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배웠던 불교 이게 내가 배웠던 불교야 라고 여기 딱 쥐고 있으면 어찌 보면 불교는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거든요 선의 핵심 대승불교 핵심은 파사현정이에요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돼요 바른 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바른 건 이미 100%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삿된 것만 파하면 돼요 그럼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삿된 걸 파하자는 거거든요 육조당경이 그 삿된 것을 과감하게 파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파하고 있다 이 육조당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서문에 침을 튀겨가면서 서문에 머린말에 써놨습니다 이제 곧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이고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 677년이에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에 육조해능대사께서 육조라고 했죠 그럼 이제 1조부터 1조 초조 1조 스님이 누굴까요 제가 이제 그냥 여쭤본 이유는 몇 분 안 계시지만 오신 분들이 불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불교대학을 나오셨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니면 나는 불교 공부를 한 1년 이상 했다 그럼 나는 불교 진짜 완전 초보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초보가 좋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좋고 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공부한 걸 잠시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아예 비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초조 이제 달마스님이 초조이고 2조 해가 3조 누구죠? 승찬? 그러니까 4조가 도신이고 아마 5조가 5조가 누구요? 네 5조 홍인 그래서 5조에게 5조 홍인 스님에게 이제 6조를 물려받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6조 스님의 어떤 일대기랄까요 본인의 어떤 공부했던 과정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6조 스님이 이제 이런 이 보림사라는 조개에 있는 보림사라는 곳에서 6조 스님이 이제 본격적인 법을 설하시면서 법을 본격적으로 설하시려고 하면서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동안 공부해왔고 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법문을 설하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게 6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입 부분 서론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6조 해능대사께서 40세쯤에 이렇게 이제 보림사에서 본격적인 법을 설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 보림사에 이르렀어요 조개에 보림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이르신 겁니다 그때 6조 스님이 이제 야 그 말로만 듣던 6조 스님이 이 보림사에 오셨구나 하고 이제 소주의 자사 소주라는 곡강현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국 광동선에 있는 소주 곡강현의 자사라고 하면 지금 도지사 정도의 관직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주라는 곳에 이제 자사 이 도지사가 위거라는 사람이 관료들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있었겠어요 그 관료들과 함께 6조 스님이 계시는 보림사 산으로 올라와서 6조 해능대사에게 대범사 강단에서 대범사라는 아주 큰 법당 강당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 마하반냐바라밀의 법문 이 대승불교의 법문이죠 그 마하반냐바라밀 이러면 반야심경도 마하바냐바라밀경이죠 마하 큰 반야는 지혜를 얘기해요 큰 지혜 바라밀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한 마하반냐바라밀의 최상의 지혜를 그 법문을 설해 줄 것을 청하였다 대사가 법좌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 명 관료들이 30여 명이 따라왔고요 또 유학자 그 당시 유교 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유학자들이 또 한 30여 명이 모였고요 또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도 모이셨고 또 그 당시 유학자들 뿐 아니라 도교를 공부하던 도가를 공부하던 그런 도가 신자들도 모였고 또 이제 제가 불자들도 모이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유교나 도가 사람들도 불교 공부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유교가 사실 처음에 유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얘기하던 유교는 상당히 좀 윤리도덕적인 상당히 좀 소박한 윤리도덕적인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학자들이 나중에 불교의 아주 심오한 선과 대승불교의 철학을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어떤 이런 세계관이 담겨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유교의 소박한 세계관을 아주 놀라운 예를 들면 성리학인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게 이제 불교를 딱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정립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전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차원이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머리로 배워서 소화한 것들을 이제 그곳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선의 전적들에 비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써놓은 것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도가신자와 재가신자들 재가 불자들 약 한 천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당시 여기서 천여 명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약간 뻥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당시 선불교뿐 아니라 정토 또는 정토 연불 관련된 신앙 또 무슨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화종이나 천태종 또는 화음 이런 다양한 경전들이 무수히 번역이 되면서 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저변학대가 놀랍게 빨라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벌써 육조스님이 나오기 이전에 예를 들면 그 뭐 그 연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중국 전국에 막 방방곡곡에 마을마을마다 사람들이 연불을 노래하듯이 막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불신앙 그리고 이제 뭐 좌선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도인이 오조스님이 육조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육조를 준 그 육조해능스님에게 육조를 준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면서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루저라고 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육조해능스님이에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쉽게 말해 한 종단에 가장 큰 종단에 종정스님을 뽑는데 종정스님을 뽑는데 전 종정이 후임 종정을 뽑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많고 각절에 조실스님 방장스님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뽑지 않고 출가도 안 한 행자 이제 절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정식 계도 안 받은 행자 행자에게 행자는 어찌 보면 종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종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예요 그것도 여기서도 나오지만 오조스님이 처음에 육조스님이 온 지역을 묻고서는 사람들이 육조스님이 살던 곳이 유배되는 땅이었어요 유배되는 곳 유배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오랑캐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오랑캐라고 불리던 지역의 사람이었고 행자밖에 안 돼 나이도 아주 젊었죠 그랬던 스님에게 갑자기 육조를 물려주니까 이게 막 전국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불교계에 그러고 나서 이 육조스님이 사라졌어요 잠적했어요 십몇 년 동안 잠적해 있었어요 보임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에 닦음 없는 닦음을 실천하느라고 산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왜? 그때 육조라는 것은 저녁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권위 깨달음의 권위가 있는 제2의 부처 같은 그런 어떤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를 그 당시는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는 걸 통해서 육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조스님의 가사 바루를 훔쳐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육조하려고 하는 삿된 생각을 가진 스님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육조가 어느 곳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육조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음 부처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육조스님이 이제는 내가 깨달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법을 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보림사에 이르러서 또 마침 이 소주의 자사가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야 말로만 듣던 그 육조가 정말 나타났단 말이냐 우리도 그 육조스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보자 하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 천여명이 동시에 절을 올리며 법을 청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이 육조스님은 이걸 멋지 보면 도반들이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모든 출제가 모든 공부인들을 공부하러 온 많은 이들을 선지식들이여 혹은 도반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선지식이거든요 왜 그들의 중생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드러나 있는 부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누구죠 그 스님들과의 대화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이지 이 깨달은 선지식의 눈에는 전부 다 부처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부처를 쓰고 있는 게 권위 보이니까 명백하게 부처를 쓰고 있는 게 보이니까 다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는 막 깨달은 부처님 얘기겠고 그거는 막 그냥 원론적인 얘기겠지 원리 원칙적인 얘기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언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게 진짜를 진짜 살아있는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괴로워하고 서글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는 부처예요 여지없는 부처를 완벽하게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 생각을 믿고 고집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내가 일으킨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삼독심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완전한 부처다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이에요 전부 다 선지식이고 전부 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다 선지식들이요 모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냐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육조스님이 항상 뒤에도 나오겠지만 육조를 뺏어가려고 찾아왔던 해명이라는 스님이 와서 뺏어가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저는 스님의 이 가사와 바로가 탐나서 온 게 아닙니다 스님이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니까 스님에게 제가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할 때도 육조스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고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부디 부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말이 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불교 불교는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아르마리 지식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들으면 아르마리 지식만 늘리는 거예요 육조당경이라는 경전 하나를 공부해서 나에게 내 머릿속에 더 많은 육조당경의 지식을 쌓겠다 그렇게 하면 육조당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지식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 공부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고 머리로 하는 공부고 쌓는 공부잖아요 이 쌓는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일어나요 인과법의 공부거든요 유의 조작하는 공부예요 원인을 제공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공부 잘하는 결과가 일어나요 인과법이거든요 세관법은 인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는 법은 비인비과라고 그래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깨달음이 100% 자기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서 그에 따른 결과인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공부는 전부 다 인과로 흘러가는 공부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다 익숙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이 깨달음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간의 공부거든요 원인을 조작해서 그 결과를 얻는 거 그런데 이 공부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이게 환장하는 공부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라서 그런 식으로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공부예요 그래서 실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궁에 빠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거 하나를 딱 집어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 끝난다 하고 시원하게 절 만배하면 업장 소멸됩니다 명상을 몇 시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지 이 스님?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 그래 스님 다 좋은데 스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스님은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결론을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거나 딱 집어줘야 우리가 집에 가서 실천을 하지요 스님은 다 좋은데 왜 그걸 안 하세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 생각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하는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여러분 하는 공부에는 아주 그냥 학을 떼잖아요 공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교 4년까지 해서 최소 10년 이상을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회사 와서도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거에 학을 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절에 와서까지 그 공부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주고 연불하라고 독경하라고 집에 가서 뭐 해오라고 숙제 내주고 막 밑줄 거가지고 외우라고 시험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제가 이 교재 있으면 좋다 없어도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밑줄 치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어디 한 구절 외울 게 없어요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밑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집에 가서 뭐 예습해고 복습해고 필요 없다 그냥 듣기만 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공부예요 아주 낯선 공부죠 그래서 아주 낯선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루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간절함은 있고 내가 뭔가 저 스님이 말하는 이 육조 스님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 견성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정말 한 번 나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된다고 하니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간절함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께나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이 궁금함을 안고 법문 듣거나 아니면 홀로 답답함 속에 젖어들거나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공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해둔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마하바냐바라밀에 집중해라 그런데 보세요 이 스님도 이 마하바냐바라밀이 바로 중도거든요 불이 중도의 수행이거든요 여러분 연불하는 방법 알고 독경하는 방법 알고 절하는 방법 아는데 중도하는 방법 알아요? 중도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두리뭉실이 하잖아요 중도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중도는 구체적으로 팔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정견하는 방법 정어하는 방법 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정견, 정어, 신구의 3업을 정 바르게 해라 청정히 해라 이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청정히 하는 거지? 구체적인 답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중도적으로 청정히 해라 이렇게만 하지 중도적으로 말하고 중도적으로 행동하고 중도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중도적으로 그게 정의 의미거든요 중도적으로 알아차림하고 중도적으로 정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해라 하고 딱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도는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심경, 금강경, 마하바냐바라밀 하라고 하거든요 육조스님도 마하바냐바라밀에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뭔 소리지? 연불에 집중하세요 연불을 나무 관세음보사를 하루에 백번 백만번 하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만 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바라바라 집중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해석해보면 아 크나큰 반야 지혜를 통해서 저 깨달음에 이르는 완전한 지혜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뭔데요? 이 중도를 대승불교에서는 마하바냐바라바라바라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바라는 뭐냐면 중도예요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게 중도거든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도록 하는 길 그게 마하바냐바라바라바라 그러면 우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청정해 하는 건 내가 대충 알겠다 모르게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바라 어떻게 집중하지? 이러고 꽉 막혀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막히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마하바냐바라바라 이거니까 여기 집중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육조스님이 얘기하시는 수행법이 온지 알았으니까 나 그것만 할게 그것도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연불하듯이 마하바냐바라바라바라 마하바냐바라바라바라 그런데 굳이 수행법화 시키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쉬운 방편이지만 그 낙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굳이 그런 수행법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 활발했던 조사선의 방식 방법 아닌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구조화시킨 수행법화시킨 간화선에 막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더구나 지금의 간화선이 오염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간화선에는 더욱더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수행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다 옛날부터 해오던 기도 수행 다 내려놨어요 스님 법문 듣고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해요 왜? 저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맨날 수행만 해왔는데 기도 참석해왔는데 기도도 크게 참석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님 법문만 들어요 법문 어떻게 들으세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 법문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몽롱한 때 몽롱한 때 잠도 덜 깼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법문을 켜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데 꿈이 왔다 갔다는 시기에 그냥 무심코 법문을 켜놓고 그냥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누워 있대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러고 나서 또 법문 켜놓고 씻고 이런저런 하루 일과 준비를 하고 가다가 가는 차 안에서 듣고 회사 오는 차 안에서 듣고 탑라면 듣고 쉬는 날은 산에 가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혼자서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법문 듣고 늘 법문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여태까지 난 태어나서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도 한번 알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됐든 하여간 내가 어떻게 됐든 그게 막 도노가 되었든 괴로움이 그냥 쑥 내려가는 체험이 되었든 뭔가 내 인생에 한번 진짜 생사를 대적할 힘이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그 간절한 발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대요 그게 바로 없습이에요 여태까지 기도 수행해왔던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수행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늘 법문을 안 들을 수 없게 하루 종일 이 법문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하루 종일 화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의단 동로 화두가 의단으로 딱 뭉쳐가지고 내가 그냥 잠결에도 차다 일어나다가도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스님 법문 듣다가 내가 딱 견성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이 정도로 꿈속에서까지도 그냥 이 간절함이 그게 수행입니까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금강경 몇 독하고 연불 몇 시간 하고 사홍선 삼기하고 절하고 스님 추권해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뿌듯해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이 수행입니까 그것만이 기도고 그것만이 수행일까요 진짜 공부는 한국의 선방에 있는 선사 스님들 선방에 있는 수자 스님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화두 의단 동로 하려고 화두를 성성하게 화두를 내가 화두를 놓치고 싶어서 놓을 수 없는 없는 심정이 되려고 눈만 뜨면 화두가 생각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가나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분은 지금 이미 그렇게 화두가 들려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의단 동로인데 의정이 그냥 딱 눈앞에 있는 건데 그게 왜 수행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선방에 있는 수자 스님들은 수행도 안 하는 거게요 화두만 들고 있으니까 앉아서 화두만 들고 계시거나 요즘에 있는 선방 스님들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스님들께서는 정식적으로 막 종단에 건의를 하셔요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초기 선에서 앉아있는 게 어디 있었냐 앉아있는 선방 자체가 없었다 초기 선에서는 앉아있는 거는 그냥 선택사항이었다 앉아있는 거 줄여야 된다 앉아있는 거 줄이고 자기 공부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상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승에게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원에 있는 선사 스님들, 조사 스님들 또는 방장 스님들, 조지 스님들이 계속해서 수자들, 스님들을 대상으로 계속 법문을 하고 공부를 점검해주고 그게 선방의 원래 역할이다 실제가 그랬거든요 초기 선방은 좌선당이 없었어요 방장실과 설법당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설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주지 스님이 곧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왜? 주지 스님은 견성을 해서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스님들이 주지가 됐으니까 아무리 행자라고 해도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주지를 시켰고 정정도 시켰고 육조를 시켰으니까 그러니 일과가 어땠냐면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밭 농사하고 쌀농사하고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도량 청소하고 그러다가 틈나는 대로 법문 듣고 법당에 모이면 조참법회 마참법회 무슨 온갖 다양한 법회들로 한 10분씩 20분씩 이렇게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건 여쭈고 탁마하고 그게 선빵의 일과였어요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좌선하고 한 번 앉아가지고 일주일씩 앉아있는 게 엄청난 대단한 도인인 것처럼 우리 스승은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있습니다 진짜 선에서는 그건 병이라 그래요 앉아있는 건 병이지 도가 아니다 너는 지금 좌부를 흉내내는 것이냐 부처 흉내내는 거냐 부처님이 저 돌로 된 부처님이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저거 흉내내느냐 진짜 부처가 되려고 생각해야지 저거 흉내만 내가지고 어떻게 네가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호되게 질타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방 스님들께서 그런 이 초기 선의 어떤 성성한 것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안목을 갖춘 스승이 그 스님들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법의 안목을 갖추고 법문을 설해주고 탁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 스님들이 말한 그 초기 선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지겠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불교 신문 같은데 기고도 하면서 그렇게 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요즘에 특히 희한하게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 전통에만 자꾸 메이지 말고 우리 깔라마 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정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진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불교 전통 아니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할 사람이 없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당시 전통처럼 육조스님을 행자로도 모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불자 중에 법에 안목이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사실 제가 불자라도 조실로 모시고 종종으로 모시고 왜 못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교의 진짜 정신에서는 왜 그럴까요 불교의 진짜 정신은 불이법이거든요 불이 중도거든요 불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가가 둘이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둘이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온 행자와 종종스님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선지식이라는 본래 불성에서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모습을 보면 가장 덜로 잘난 후죠 스님은 위대한 자리에 있고 제가 신자는 저 밑에 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불교는 그나마 좀 덜해요 어찌 보면 불교는 비구 비구니스님들 차별이 이렇게 없는 종교가 잘 없어요 남녀 차별을 이렇게 안 하는 비구니스님도 비구스님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수계도 줄 수 있고 또 뭐죠 그 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다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때의 파격 행자를 곧장 정정으로 육조로 안치는 이런 파격 이 불의 중도에 놀라운 안목 이게 지금의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게 뭐 네 문쟁이니 내 문쟁이니 하고 출제과를 따지고 이러면 이래가지고 불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불의 중도에 진정한 안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차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직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다행인 다행이고 또 그런 눈밝은 스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또 제가 볼 자들도 많고 그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또 그 일환으로 또 저도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마음을 청정해하고 마하바냐바라미래 집중하십시오 이게 불의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뭘 잡을 게 없잖아요 여기서 뭘 하라는 게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뭘 하라는 건지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계시다가 대중에게 이러셨다 선제식들이요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분에 마치게 됩니다 보리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해요 보리는 깨달음이고요 자성 자기 성품 자기의 진정한 성품이 뭐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자성은 진짜 내가 누구냐 왜 자성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자성이라는 뭐가 따로 있어서 자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자성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석강어리 부처님께서 온 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 몸과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여긴다 몸은 색온이 몸이고 마음은 수상행식이 마음이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마음이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나라고 여기며 산다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이 나잖아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내 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오은은 내가 아니다 오은 무하 반야심경에서는 오은 개공 이랬단 말이에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듣고 눈깊고 혐엄뜻으로 색상행위축법을 접촉하잖아요 눈깊고 혐엄뜻 또 내가 아니다 바깥에는 색상행위축법은 진짜 바깥에는 외계의 실체가 아니다 안식 이식 비식하는 그 의식도 실체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는 건 없다라고 무하를 설하셨잖아요 그것을 선에서는 자성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냥 무하를 무하가고 진하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만 공부하는 분들은 선불교는 자꾸 자성을 얘기한다 참나를 얘기한다 부처님 가르치는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진짜 선불교를 겨까지만 본 거예요 선불교에서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무수히 하고 있어요 육조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성은 왜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의 그럼 본래 성품은 뭐냐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나는 뭐냐 이 소리거든요 그걸 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걸 석가원의 부처님께서는 열반 해탈이라고 했을 뿐이고요 이름을 달리 한 거예요 자성이 바로 열반 해탈이에요 그런데 석가원의 부처님의 방편이 더 뭐랄까 법의 본질과 가깝죠 열반 해탈은 뭐냐 하면요 열반은 내가 생각으로 탐진지 삼독을 일으켜서 삼독의 불길이 내 안에 막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불길이 나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분별의 불길이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막 썩내고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내 안에 막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이게 불타고 있잖아요 그걸 훅 불어 끄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열반이에요 즉 뭐겠어요 부처 따른 거 아니다 괴로움만 없으면 그게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해탈도 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고 있다 그 생각 분별망상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데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넌 그대로 해탈이다 해탈은 묶여있는 곳에서 확 풀려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묶은 걸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았어요 즉 깨달음 불성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게 따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냥 묶여있는 데서 풀려면 끝이다 말 그대로 파사현정이죠 파사하면 사태인 걸 파하면 바로 법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걸 열반 해탈이라고 있는 그대로 이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아주 기가 막힌 방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있어요 저 부처님 깨닫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편의상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성물교에서 편의상 방편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저 깨달음 연도까지 가는 것을 바라밀다 라고 얘기해요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지쳐 쓰러지고 안 간단 말이에요 나 안 할래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이라 그래서 가짜로 만든 성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편히 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나서 사람들이 좀 쉬었다 싶으니까 이 화성을 싹 없애버렸어요 신기류로 만든 화성을 없애서 야 많이 쉬었지 이제 좀만 가면 된다 가자 용기 내보자 그렇게 거짓으로 화성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선에서 자성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이 중간 깨달음으로 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임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 저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가자 일단 여기까지만 가도 너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네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그냥 괴로움이 쭉 내려간다 물론 그 이후에도 습이 업습의 문제가 나를 한동안 괴롭히겠지만 그 이후의 공부는 그 전 공부하는 말로 할 수 없이 쉬워진다 가벼워진다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하되 하미 없이 하는 공부가 되어서 정말 가볍게 인생을 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즐겁게 삶을 놀이하듯이 유의삼매로 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자성이라는 임시로 임시로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하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를 시부도로 만들어놨잖아요 시부도 시부도에 견우 견적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를 봐요 견우 그러고 나서 소를 키워요 그러다 그러다 나중에 소가 사라져요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반번 안 안 한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살던 이것밖에 없어요 손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불성 자성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괴로움 없이 생로병사가 내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괴로움이 내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완전 자유로움 속에서 앞으로의 삶은 정말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방편을 쓴 것이 이제 이 선의 어떤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이 소리예요 본래 청정하게 다 있다 우리에게 다 있다 청정하게 그러니 단지 이 마음을 차심 이 마음을 이 마음이 본래에 갖춰져 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 마음 하면 왠지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은 볼 수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내가 늘 쓰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마음이니까 이 자성을 다른 말로 쓰면 마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쓸 때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째는 중생심으로서의 마음 그거는 식, 의식, 분별심 분별심인 식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본심, 자성 그것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대생계신론 같은 데서는 진여심과 생멸심 이런 식으로 불러요 중생의 마음은 생멸심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은 다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부를 때는 생멸심 부처로서의 마음을 부를 때는 진여심 진여, 항상 진실되고 항상 한결같은 여여한 그런 마음, 그 배경과도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진여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마음,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분에 맞추게 된다 왜 성분에 맞추게 될까요? 깨달음과 자성은 본래 완전히 청정해서 깨끗한 본성, 자성이 여러분 마음에 100%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분에 맞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듣는다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귀가 듣는 걸까요? 눈이 보는 걸까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으면 듣는다? 그러면 귀는 듣는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귀가 듣는다라는 말은 귀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가 열려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를 못 듣죠 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못 듣는 소리가 많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아기들이 막 100명, 200명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딴 애들 목소리도 다 들리지만 그 목소리를 뚫고 그 작고 여린 내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 목소리 더 선명하게 들려요 딴 소리는 아웃포커싱 되듯이 안 들리고 배경에 깔리고 내가 귀가 듣는다고 하면 귀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니까 딴 생각할 땐 못 듣죠 그럼 이게 딴 생각할 땐 왜 못 들을까요? 분명히 소리도 있었고 귀도 있었는데 왜 못 들까요? 마음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이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 선에서 이런 방편을 들어요 마치 내 몸이라는 거는 꼭두깍시 같다 꼭두깍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형극을 보면 꼭두깍시가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말을 듣고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지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거를 조종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어디 뒤에 따로 있어서 내가 챙겨야 될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눈앞에 드러난 이 하나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지 듣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고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랬는데 어찌방 꿈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죠 꿈 속에서 소리도 듣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눈으로 들었어요? 이 눈으로 들었어요? 꿈 속에서도 보거든요 보는데 이 눈으로 안 봤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도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졸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조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버젓이 뜨고 있는데 딴 생각 할 때 있죠 딴 생각 이미지가 막 그려질 때 있죠 여러분 집 안방을 생각해 보세요 집 안방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그려진 뭔가가 보여지죠 그죠? 눈이 봤어요? 근데 분명히 보이긴 보였어요 방금 전에 그죠? 그 안방 이미지가 싹 떠올랐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떠올랐어요? 뭐가 그걸 떠올렸어요? 그 떠오른 이미지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봤어요? 눈이 안 봤어요 뭐가 본지 몰라요 근데 그 이미지가 분명히 떠올랐고 분명히 그걸 내가 본 건 확실해요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이 말한다면 근데 이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봤다고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다 차차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힌트 아닌 힌트들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스무고개 하는 거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도 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자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아까 말한 대혜수님이 말씀하신 가나선에 주의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점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는데 그 주의점의 반 가까이가 핵심은 뭐냐 하면 머리로는 헤아리지 마라는 소리예요 화두를 드는데 머리로는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은 가져도 좋은데 이건 끝끝내 모를 뿐이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알 수 없는 게 확실해지면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질 때가 깨달음이지 이걸 확실히 알았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모르겠다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알려고 막 기를 쓰면 머리를 굴려서 막 기를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간을 막 찡그리게 되면서 뭘까? 뭘까? 왜냐면 딴 거 모르는 거 알 때는 이렇게 하면 힘줘서 알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에 막 열이 나고 미간을 찡그리면서 막 알려고 했어요 분별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대혜 스님이 이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때 화두가 내가 누군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뭐냐 이게 화두거든요 쉽게 말해 근데 그걸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주의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미간을 찡그리면서 머리로 막 알려고 미간을 찡그리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끝끝내 못 얻는다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조작 애쓰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싶은데 그 노력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하는 방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법이라 그러죠 애쓰는 없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셔서 모르겠다 근데 알고는 쉽다 근데 모르겠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 시절 인연이라 언제 시절 인연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내가 요만큼 공부하고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점점 들다가 딱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오히려 깨달아진다 나는 1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도둑놈처럼 온다 그래요 예고하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칼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그런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 공부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10년 공부하나 50년 공부하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막막해 오히려 50년 공부하고 깨닫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더 깝깝할 수도 있어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더 어둡다고 하듯이 더 깝깝한 거예요 더 막막하고 더 모르겠는 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모르겠는 그게 화두르가 들린 상태예요 모르겠다 그러나 알고 싶다 그런데 저 스님의 하는 말을 내가 머리로는 헤아려 봐야 답이 없으니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머리로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게 진짜 그렇네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진짜 보는 난 눈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네 뭔가 있다는 게 확신하네 이게 뭔지 몰라도 그런데 이건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고 없고 넘어서져 있는 이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깝깝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 강의는 모르겠는 사람을 가르쳐줘서 알게 만들잖아요 이 공부는 아는 것도 빼앗아 버려요 아는 걸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법문의 기능이에요 그게 바로 법문이다 그래서 법을 드러내 주는 것 법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법을 드러내는데 분별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의 생각들은 다 빼앗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법문이다 선지식이요 제가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본관은 범양으로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의 북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공무원이었다가 좌천되어 가지고 신주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이 신주라는 동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좌천되거나 유배지 같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늙은 어머님만 홀로 남게 되셨어요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한 산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뗄나무를 내다 팔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첫날이니까 많이는 못 나갔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그래서